Q. END 저번에 도예 할 때 8시? 오늘은 비슷하게 일어난가? 나 아침에 일어날 때 와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고 컨디션 좋겠다 생각하는데 차 타자마자 나도 딱 그랬잖아 천재 이거 저거 도예 편을 마지막으로 되게 오랜만에 천재를 찍는데 오늘 그거예요 아직 쓰고 있어요? 뭐예요? 컵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지상님 그 수저, 젓가락이랑 그 숟가락 다 저한테 줬어요 안 써봤어요 밥 먹을 때 그걸 쓰기엔 뭔가 뭔가 찝찝해 아니 그리고 안 집히잖아 못 쓸 거 같아 안 집히잖아 안 집힐 수 있어 숟가락은 쓸 수 있잖아 숟가락이나 진짜 언젠가 한 번 써보고 싶은데 근데 밥 먹고 싶을 때마다 한 번 그거 봤어 봤는데 뭔가 찝찝한 거야 밥 먹는데 그걸 써야 되니 생각한 거야 그거는 이제 작품으로 남겨도지 않을까요? 그 숟가락 쓰고 싶은데 부러질 거 같아 네가 만든 거라서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든 거라서 진짜 어이겁다 아무튼 오늘 그거예요 퍼스널 컬러 어 그거 근데 이게 뭔지 정확히 아세요? 몰라요 그 사람마다 각자 잘 어울리는 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알아보는 저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근데 또 새로운 걸 야 이거 다 테스트 해봤어 아니 맞죠? 그러니까 오늘 그걸 진짜 모든 걸 다 알려봤어 아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 알려주시는 거죠? 진짜 알고 싶었어 사실 직업상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? 우리 또 공항패션 또 무대 낙세살 거의 다 은색이잖아요 실버 근데 아무튼 말해주신 건데 아무튼 실버잖아요 실버 쓰면 되죠 옷 옷 같은 거 좀 중요하니까 옷은 항상 준비해주니까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색도 그렇고 네 나 안에 좀 부었으면 좋겠네 어저께 맨날 붓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진짜 알아볼 건데요 이건 팬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라 뭔가 되게 좋은 콘텐츠가 될 거 같아요 진짜요?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지선 씨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? 저 하얀색이요 하얀색? 저도 거의 옷은 다 검은색이고 보통 검은색과 흰색 조합이나 올 화이트, 올 블랙을 많이 입긴 해요 맞아요 지선 씨 패션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? 없었는데 왜요? 옷이 날개다 음 진짜로 지선 씨는 뭐 잘생겼으니까 어떤 거 입어도 잘 나와요 네가 나한테 7년 동안 잘생겼다는 말 처음 들었어 지금 뭔 소리야 야 진짜 소름돋았어 야 생각해봐 내가 잘생겼다고 했어 안 했어? 생각해봐 그건 그냥 한 마리가 아무튼 근데 조금 이 주제 좀 한번 주제에 집중적으로 얘기해볼까요? 선생님이 또 일단 두 분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그냥 조금씩은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씩은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퍼스널 컬러는 물어봐 물어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컬러를 평상시에 좀 많이 선호하세요? 완전 검은색이요 그럼 좀 밝은 색을 사용하실 때는 어떤 컬러를 주로 사용하시는 편이세요? 파란색 파란색? 어.. 네 파란색 좀 연한 거? 진한 거? 이거보다 훨씬 어두워요 네이비 컬러 안위죠?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올 블랙에 많이 입고요 음 올 블랙 그 다음에 말하지마 그 다음에 그 파스텔톤? 네 파스텔톤 많이 안 입어서 진하고 좀 선명한 색 위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때 평상시에 두 분 염색 자주 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염색하기 전에 내 헤어컬러 어떤 색인지 기억나시나요? 저는 완전 검은색이에요 완전 검정색 아 맞아요 너는 진짜 검은색 완전 검은색 진짜 검은색 너도 검은색이잖아요 저도 진짜 완전 검은색이에요 그럼 피부색은 내가 평상시에 좀 노랗다고 생각하세요? 붉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진짜 하얘요 하얗고 엄청 하얗고 저는 약간 노란색 눈동자색은 브라운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? 블랙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? 서로 한번 보실까요? 눈동자색을? 난 눈동자색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보실까요? 보여? 우와 블랙이네요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얘도 블랙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약간 블랙인 사람도 있고 브라운이 좀 섞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볼 거고 얘는 딱 봤을 때 어떤 게 잘 떠오르나요? 따뜻한 느낌이 들죠 좀 활기차고 밝고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고 좀 맑은 차분한 느낌이 좀 있고 약간 재민이 형 같지 않아요? 깨끗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오케이 가을을 한번 보면 딱 봤을 때 또 가을이죠 보시면 고급스럽고 좀 차분한 이미지가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현대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 어떤 쪽에 있는 거 같으세요? 저는 겨울이에요 겨울 저는 여름 빼고 다요 여름은 좀 굳이 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근데 이게 색깔 때문에 또 아닌데 벌레도 많고 여름의 계절을 그리고 뭔가 그 맑은 느낌이 약간 저랑은 조금 먼 거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이미지나 퍼스널 컬러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럼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옆머리 조금 안 잘라지실게요 헤어컬러랑 피부색, 눈동자색을 체크할 거거든요 지금 이쪽은 염색해 있는 상태이신가요? 여기요? 네 여기는 한 상태이긴 한데 근데 원래 이렇게 그래도 까마신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부색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옐로우베이스 한번 볼게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근데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일단 밝은 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은 얘는 살짝 핑크베이스 톤이에요 살짝 핑크베이스 톤인데 지금 얘를 봤을 때 좀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완전 비슷한 느낌 어 완전 비슷한 느낌 느낌이 미세하게 다른데 옐로우는 살짝 탁한 느낌이 들고 약간 둘 다 비슷한데 근데 다르다 맞아요 근데 핑크베이스가 조금 더 피부톤이랑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했고 눈동자색은 브라운기가 되게 많이 좋아요 아 진짜요? 아니 빛을 보면 또 달라 근데 이제 테두리가 아이고 어 좀 있네 네 처음 알았어요 뒤로 편하게 한번 기대해주시고요 아이고 역시 너무 편하네요 네 자 웜톤 얘는 쿨톤 얘는 쿨톤 어 쿨톤이에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와 이거 안 된다 얘는 이제 팔색빛도 늘 이거 어두워졌어요 내 얼굴 어 얼굴 어두워졌어요 아 진짜 진짜로 나 느꼈어 나도 그냥 느낌이 어 그렇게 얘가 왔을 때 어 이거 좀 다시 맑아졌어 어 맑아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게 웜쿨톤인가 이게 맞아요 얘가 쿨이에요 진짜 그렇게 느끼긴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자 얘는 쨍하네 자 얘는 쨍하는데 이거 나쁘지 않아 조금 어두워지긴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렇죠 얘는 웜톤 그리고 얘는 차가운 쿨톤 오 이거 잘 어울린다 얘는 쿨톤 그러면 어두운 것 중에 쿨톤 와 이거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응 좋아하는 색이죠 그리고 얘는 레몬색의 쿨톤 레몬 옐로 이거 나 쿨톤 더 어울리는 거 같아 진짜 맞아 맞아 쿨톤 그냥 진짜 딱 피부톤이나 느낌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도 사실 쿨톤에 가까워요 민트 봐요 오 괜찮은데 너무 잘 봤는데요 민트 푸른 계열들 있죠 근데 어떤 색이 잘 어울리지 알 것 같아 벌써 어떤 거 예상하세요 아니 쿨 일단 어울리고 뭔가 어두운 어떤 어떤 따뜻한 색보다는 되게 쿨하고 어떤 차가운 거에 진한 색이 어울리는 거 같아요 진한 색 근데 은근히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게 쿨톤 같은데 뭔가 웜톤일 수도 있고 웜톤 같은데 쿨톤일 수도 있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이제 너무 다크한 것보다는 색이 어느 정도 좀 어두운 색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약간 이런 버건디 컬러 와인 컬러 버건디 색깔 연색하고 싶었는데 어울릴 텐데 이런 컬러들 써주시면 되시고 이게 대박인 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지 말고 이 색이 네 머리색이라고 생각하면 딱 보여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? 모든 색깔 다 잘 어울리고 모든 컬러가 다 잘 어울리는 건 없고 넓은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 넓어요? 넓어요 스펙트럼 넓어서 많이 쿨톤이면 좀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밝은 색상 써주시면 되시고 이런 컬러들이 이제 서브톤이라고 생각을 하실게요 파스텔 톤이에요 이제 어떤 톤이시냐면 여름 클리어 톤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 한 번씩 드리면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리 한번 바꿔서 앉아주실까요? 지성도 피부가 밝은 편이에요 자 얘는 핑크 베이스에요 근데 확실히 핑크 베이스는 조금 따로 노는 듯한 아이보리 옐로우 베이스가 왔을 때는 이 톤이 훨씬 더 잘 맞는 느낌은 들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 톤 오 이거다 이 정도 톤이 좀 더 맞죠 아까는 살짝 밝았고 이 정도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눈동자색을 보면 브라운 끼가 좀 많이 도시네요 아 그래요? 근데 두 분 다 약간 어두워요 두 분 다 눈동자색은 어두운데 브라운 끼가 돌아요 우리가 어둡다고 해서 다 까만 편은 아니거든요 얘는 파스텔톤에 웜톤이에요 파스텔톤은 차가운 색이죠 넌 차가운 색이다 얘는 웜톤 얘는 쿨톤 웜톤 쿨톤 웜톤 얘는 어두운 색 중에서 쿨톤이신데 웜톤 쿨톤이 정말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잘 안 보이긴 한데 맞아요 웜톤 쿨톤이 진짜 잘 안 보여서 더 넓은 범위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색 좋아하세요 혹시? 민초는 좋아하는데 어 네네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약간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타입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랑 또 결국은 두 분이 같은 타입 여름 클리어 밝기 역량을 받으시는 분 맞아요 선아님은 웜쿨의 역량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분이 같은 타입이 나오셨는데 어떠세요? 예상하셨어요? 네 예상하셨어요? 아 진짜? 네 요런 컬러들이 이제 잘 어울리는 타입이신 거예요 요런 색은 이제 두 번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색이다 제가 또 마지막 설명을 조금 이따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성님 같은 경우랑 천원님은 두 분 다 여름 클리어 타입이신 거예요 아 약간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르다 왜냐면 내가 난 가을 겨울 느낌이라 생각했어 그쵸 좀 새롭고 약간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싶기도 하죠 약간 다르구나 와우 염색을 하셨을 때 어떤 컬러가 좀 가장 애정이 가고 마음에 드셨어요? 데뷔 초 때는 네 무슨 색깔이든 염색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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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All Black 하고 싶어요 음 약간 좀 어둡게 그럼 지성님은요? 다 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저는 검정색 검정색 머리 검정색 머리 좋아요 회색 일단은 여기 있는 색 거의 다 해본 거 같아요 다 해보신 거 같으세요? 워낙 다양한 염색을 하셨으니까 약간 차가운 빛이 도는 컬러들을 사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애쉬나 인디고 뭐 버건디 핑크 바이올릭 계열기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약간 이거 했었어요 맞아요 얘는 회색빛 도는 애 회색빛 도는 애 너무 밝은 것보단 살짝 어두울게요 왜냐면 아까 대비감이 필요한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분 다 맛 자켓 때 완전 이런 거였잖아 맛 진짜 잘 어울렸다고 생각했어요 잘 어울리셨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립밤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상이 좀 가장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실 거거든요 얘를 연하게 바르고 음파음파해서 한번 색을 퍼뜨려 볼게요 얘는 약간 핑크 계열의 립밤 컬러예요 근데 너도 좀 하얗다 응 하얀 편이세요 평상시에 메이크업 하실 때는 따뜻한 계열로 많이 하세요 좀 차가운 계열로 많이 하세요? 차가운 거 많이 하세요? 차가운 거 많이 하세요 차가운 계열로 립밤도 차가운 레드나 아니면 핑크 계열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편이세요 살짝 혈색을 좀 이 정도는 좋은 거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괜찮죠 연하게 은은하게 좀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액세서리는 어떤 컬러 많이 하세요?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긴 한데 약간 이거 선물보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 드림 영어도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실버 계열로 가서 깨끗한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 와 나 진짜 시계랑 안 어울릴 거 같아 와 나는 시계는 진짜 안 쓸 거 같아 그래서 실버 계열 향수는 시원하고 좀 산뜻한 시트러스 향들을 좀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향수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사용하실 색들이랑은 좀 더 이런 향수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게요 액세서리인 천러님 평상시에 어떤 색 많이 사용하세요?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만약에 이제 착용하신다면 실버 계열로 깨끗하고 차가운 느낌을 좀 연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향수는 좀 어떤 향 좋아하세요? 향수 안 쓰세요 향수 안 쓰세요 향수도 이제 만약에 쓰신다면 좀 시원하고 산뜻한 약간 시트러스 향 계열로 사용을 좀 해 주시면 되세요 혹시 오늘 따로 궁금하신 거나 어려우신 게 있으셨을까요? 퍼스노플로 보시면서? 옷 살 때 그쵸 막 이걸 보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색이 밝을수록 뭔가 웜톤, 쿨톤의 어떤 약간 그 경력이 좀 사라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컬러칩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사이즈가 있거든요? 근데 근데 가지고 다니기가 그쵸 그냥 나중에 참고하실 때 옷 살 때 잠시만요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쵸 그럴 수 있죠 또 아 이거 웜톤이네요 안 사요 색상도 활용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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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오늘 한번 어떤 톤 올릴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지정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서 약간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았고 런스는 뭐 런스는 정말 의외한 시간이 없어 어차피 몇 개 버릴 거니까 세 개씩 뽑자 어차피 이거 다 버릴 거야 어쨌든 그리고 꽝도 있으니까 어 꽝 좋다 베이킹? I love it 잠깐 잠깐만요 베이킹 지상에 어떤 베이킹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는 베이킹 진짜 이거는 뭐예요 아니 뭔지는 보여줘야지 안 봐 아니 갖고 와 뭔지는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뭐지? 드린 서바이벌 어? 아 너 이거 하겠다 그래도 너 너무 못하지 깎고 깎고 오 나온 거 같은데? 이 색 좀 하나 할게요 좀 빨리 나왔다 근데 베이킹 제일 뭔가 그림 나오고 재미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이거는 지상이 너무 못해서 재미없을 거 같고 근데 이게 제일 그림 잘 나와 아니면 같이 이거 수업 봤던지 그리고 어 천지의 시즌2 네 마지막 편은 아마도 저랑 지상이 아마 제주도 가서 찍을 거예요 네 지상이랑 상의를 했으니까 저 저번 제주도 놀러 갔었는데 시즌1 마지막 점이 우리 상의 갔잖아 시즌2 마지막 점이 여기 한번 갔다 와야지 그치? 그래서 제주도를 가자 다른 나라 가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걸 근데 지금 제주도 가서 제주도 가서 내가 진짜 재밌게 놀게 해줄게 내가 준비 다 해줄게 나 진짜 나 미쳤어 쿤 형 쿤 형도 감탄했어 그걸 여기도 나한테 딱 말해주는 거 같아 어제 얘기했었잖아 연습할 때 그랬나? 제주도 가자고 아 집중 안 했어 한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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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무리 해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이만 댄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의 이거 이거 그거 별거 안녕 보다 마, , 아 뱅 스토리 저기 kk